스타가 듯 빠르게 흐른 시간을 추억이라 불러 그대와 만든 새로운 시작을 사랑이라 불러 널 아끌게 내 두 눈 가득히 나라는 예쁜 색이 칠해줘 더 더 아름다운 넌 나만의 꼬라 I'm feeling all the day, feeling all the time 너와 함께 견뎌 모든 날들 I'm feeling all the day, feeling all the time 너의 눈 속에 내가 보여 마주 보는 시간이 그리움을 따서 안 느낄 수 있게 따라서 너와 나는 모든 깨달아 소중해 나만의 꼬라 I'm feeling all the time I'm feeling all the time 모두 다 심리 쇼藏好了마? 완노완解散 후, 친연们接렌发行专辑 26日, 푸지迅,正式 솔로 출道 发行的首章 미니专辑 O'CLOCKS 용신 준비的专辑让 푸지迅对于成果相当有自信 여러분 앨범에 대해서 상당히 만족하는 표현입니다 10점 만점으로 따지자면 9점 굉장히 높은 점수 주셨어요 저는 부담감이랑 걱정이라기보다는 하루빨리 우리 메이 여러분들 그리고 많은 팬 여러분들을 빨리 보고 싶었어요 사실 기다리는 시간이 여러분들께는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부담감이랑 걱정할 시간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저의 모습만 오로지 볼 수 있다는? 그러니까 팬분들의 입장으로서는 그쵸, 처음부터 끝까지 네 처음부터 끝까지 제 얼굴이 나오고 제가 제 목소리로 노래하고 제가 제 표정으로 연기하고 하는 게 아무래도 저를 계속 볼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장점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하지만 단점은? 단점은 아무래도 그룹 활동을 하다 보니까 뭔가 좀 쓸쓸함이라고 해야 될까요? 대기실에 있으면 장난칠 사람도 있고 그렇죠 이렇게 봐도 있고 이렇게 봐도 있고 이렇게 봐도 있고 뒤로 봐도 있고 앞으로 봐도 있고 한데 주의를 둘러봐도 없는 네 그래서 근데 또 어떻게 보면 단점이긴 한데요 그래도 그것 또한 제가 이겨내야 될 네 문제를 생각하고 앞으로도 씩씩하게 해 나갈 예정입니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되게 다양한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래서 연기도 준비하고 있고요 또 여러분들이 좋아하실 만 연기 연습도 네 열심히 준비하고 있고 또 다양하게 여러분들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많은 프로그램들 그런 걸 준비하고 있으니까 네 많이 기대해 주시고 네 좋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